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32평형 투베이 아파트에요 저희가 가장 많이 공사하는 평형대의 투베이 구조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공사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늘 하는것처럼 여기는 저희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닥은 600x600 타일로 해드렸구요 여기 가벽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180도 스윙 주문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신발장은 75만원 나왔구요 가벽이랑 유리 요건 한 80만원 정도 나왔구요 180도 스윙 주문 요거는 얼마죠 실장님? 여기는 천구가 5cm 밖에 안되가지고 단을 내림 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해드렸구요 여기는 에어컨이 총 4대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보통 에어컨 한 대당 얼마를 받냐면은 여기 LG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저희 한 대당 170만원 받거든요 4대면 680만원 이에요 근데 에어컨만 계산하시면 안되고 에어컨을 하면서 이 목공 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목공 공사는 한 개당 저희가 이거 한 개당 7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7428 목공 관련 비용이 280만원이고 에어컨 비용이 640을 받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금액만 목공이랑 에어컨 금액 합쳐서 거의 천만원 가까이 나오는거에요 거실에 이런 실링팬이 들어갔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창고장을 만들어 드렸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저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 고객님이 제일 만족해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 이 안에 행거 펜트리 만들어졌잖아요 도어랑 펜트리 다 만드는데 한 70만원 정도 나왔어요 창호 같은 경우는 엘엑스 하우시스 10년 보증 제품으로 슈퍼세이브 5 제품으로 들어갔구요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중창을 넣었어요 여기는 샤시값이 자그마치 1,6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터닝도어가 들어갔구요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창고장에 이렇게 들어갔구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보시면은 이쪽 한번 찍어 이쪽을 타고 이 밑으로 밑으로 가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드렸거든요 여기 실외기 이 아파트는 실외기를 바깥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애기들이 사는데 애기들이 여기서 앉을 수 놀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그런 배관도 가리고 이제 애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다 터닝도어 하나에 한 75만원 정도 해요 창고장 하나에 한 50만원 정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무문선으로 해드렸어요 여기 주방이랑 연결되는 부분이라 무문선으로 해드렸고 이제 방의 디자인은 이제 9mm 문선으로 해드렸어요 9mm 문선 9mm 문선 여기가 5개가 들어갔어요 화장실 2개 방 3개 그래서 6,5,30,300만원 근데 요즘에 올라서 한 개당 65만원이다 그래서 5개 3,75,000원 바닥은 이 강그린 와이드 제품은 평당 14만원짜리 현관 입구방 요것도 이제 여기는 이제 확장공사를 했어요 확장공사를 했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슈퍼세이브5 이중창을 넣어드렸어요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차시가 좋으니까 좀 전에 소비자분도 어우 너무 따뜻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일을 적용을 안 했는데도 따뜻해요 그러니까 로일을 적용하면 단열은 올라갔지만 로일을 안 해도 따뜻하다 북발기장은 한 자에 저희가 쓰는 게 그 페트 소재고요 제로 조인트라고 물 들어가도 이 엣지가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제로 조인트로 해갖고 페트 소재 해가지고 지문도 안 생겨 이런 건데 요거는 저희가 자당 한 16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리고 방 창도 이제 파워 세이브 이중창을 해드렸고 아 이거 요즘 핫한 제품인데 고객님이 이거 구매하신 건데 스텐 바이미 욕실은 이제 다 LX 제품으로 들어갔어요 LX 투피스 치마형 LX 세면대 LX 상부장 LX 제품으로 손잡이 있는 게 특징이고 가격이 350만원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가운데 이제 플루트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셨고 거실 욕실은 마찬가지로 다 LX 제품으로 했고요 세면대 투피스 양병기 그리고 저희 이제 욕조까지 해드렸고요 저희는 항상 좀 소소하지만은 청소소리랑 청소권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런 것도 다 다 드린다 여기는 한 칸에 한 470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 이제 작은 방 보실게요 여기도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단 내림 당연히 했고 여기에 이제 북박이 여기에 북박이는 푸시 타입도 아니고 빠 타입도 아니에요 중간에만 빠 타입 넣은 거예요 한 통 반 정도 들어갔어요 이 북박이장은 한 80만원 정도 나왔어요 다용도실에 이제 터닝도어가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김치냉장고 넣었고 여기 다 단연을 싹 해드렸어요 배관을 설비 공사를 해가지고 저쪽으로 세탁기를 보낸 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광입니다 자 저희가 투베이 구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레이아웃을 제안해 드리는데 오늘은 좀 요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통은 투베이 구조에서는 보통 여기다가 냉장고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고를 여기는 여기다 넣었어요 냉장고 제가 맨날 항상 주방 레이아웃 잡을 때 가로 길이를 좁히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냉장고를 놓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여기가 이제 쿡탑 자리인데 쿡탑 자리를 여기를 보냈다 근데 청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바를 여기서 여기로 못 보내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 필터예요 그냥 자바라가 없어도 탄소 필터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창 되게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LX 유로 나인의 미니 나인 제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좌우로 열기 때문에 창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한강이 바로 보여요 그래서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건 깜보르 때 사각보를 해드렸고 상판은 저희가 많이 하는 LX 하우시스의 오로라 시리즈예요 오로라 블랑 수납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구가 도장 제품인데 라운드 도장이 좀 균열이 생겨갔고요 다시 도장 공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해드릴 예정이고 우리 호린이 분들이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과연 아일랜드랑 만나는 벽면은 뭐로 해야 될지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필름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랑 만나는 벽면은 필름으로 했다 필름을 작업을 했잖아요 이 작업을 하려면은 목공으로 벽면 MD작업도 해야 되고 필름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벽 작업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 길이로 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2.6m예요 그리고 이 아일랜드가 들어왔고 탄소필터가 들어왔고 여기 이렇게 쫙 들어갔어 우레탄 도장이에요 우레탄 도장은 페트 소재보다 한 30%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 주방은 얼마나 나오냐면은 거의 한 900만원 돈 나왔어요 여기는 주방만 별로 크진 않지만은 900 정도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라운드형이 들어갔고 하우시스 오르랑불랑 주방은 작지만은 90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철거비 또 천장 목공 공사비용 등 배선 작업 뭐 이런 거 이것저것 해가지고 여기 현장은 8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고객님이 아주 지금 행복해 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는 32평형 2베이 아파트 구조고요 전체 수리를 했어요 크게 보면은 확장 공사가 거실이랑 입구 방이랑 두 군데 있었고요 에어컨이 4대가 들어갔어요 다 내린 공사가 들어갔고요 여기는 30년이 넘은 아파트라서 천장이 다 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천장 공사도 다 다시 했어요 주문도 들어가고 가벽도 들어가고 북박이가 두 군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구도 일반 페트 제품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레탄 도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구값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창호는 LX하우시스 10년 보증 제품을 해드렸고 특별히 주방 창 같은 경우는 시스템 창을 해드려서 지금 뷰를 좀 확 보게 해드렸고 전체적으로 도어도 그렇고 LX 제품을 다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요즘에 금액 때문에 많이 놀라셨잖아요 8천만원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사실 요즘에 좀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일단 고객님은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마무리 인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 지금 사무실 왔어요 오랜만에 저희가 항목별로 금액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 그 인건비라던가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금액을 저희가 이제 오픈해 드렸고요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이번에는 레이아웃이 32평형 투베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현장도 가로의 길이를 최대한 살려야 돼요 가로에 어떠한 물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현장 또한 가로의 길이를 최대한 살리면서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레이아웃을 짰고요 벽면에 하부장을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아일랜드를 짜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깊이를 좀 좁게 하면서 하부장을 통해서 수납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짜임새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쁜 현장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린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자자자자 여러분이 괴롭게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